꼭 드완 에르났데스, 강상재가 먼저 추격하겠습니다. 아반도 선수와 함께 스펠맨, 오세근, 문성원, 변주령 선수가 스타팅 5로 나서겠습니다. 원주디비와 안양 KGC의 맞대결, 팀워크와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코너 지역 강상재입니다. 드완 안쪽 들어와서 미드로 인지, 깨끗합니다. 네, 요즘은 적응이 잘 되는 바람에 지금 좀 잘하고 있죠. 아반도 풀업 점프! 변주령이 스트레스입니다. 3대2에요. 스탬퍼 불씨, 변주령, 뒤쪽 아반도! 오오오오오오오오! 핸드오프! 알바노!!! 물러나면서 립 조준호입니다! Fact! 오세근, 다시 문성곤, 캡ко인 샷! 그리고 바운트패스! 3대 섬테 코너가 열렸습니다. 베이스안 당anga würde 갑니다, 바퀘스! 오세근, 바운트답게 festivals입니다. 현재 어시스트계스 5배 차이고요, 스크림 활용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이준휘, 와이드 오프, 스파이크! 변준영, 미스매치, 탑에서 오픈 찬스, 오색은 한 명 날려 보냈습니다. 이번에 롱투 선택 들어갑니다! 문성곤, 수비수 달고 뜁니다. 바운드 패스, 오색은 아이페이크 이후에! 에르난데스, 그대로 롱투입니다. 정확합니다! 두 팀모드 공격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보시는 팬분들 입장에서는 즐거우신 것 같아요. 스펠맨, 그대로 림조준, 섭쌉! 스피드 무브 이후에 페이드 아웨이!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김정규 풋백득자! 스크린 활용하고, 수비수 달고 뜁니다. 구경미! 리콤과! 외곽, 변준영, 그대로 미드레인지, 어! 막혔어요! 이준휘, 드라이브인, 플러셔! 문성곤, 샤클락 10초 한쪽입니다. 하이패스 넣어줍니다. 오-아아아 engines! 에르난데스, 최승우, 움직이면서 쏩利 압둘!!! 아반도. 안쪽 들어왔습니다. 자, 드라이드, 퇴어! ез 넘어 상황! 이준휘가 뜁니다 Bran hashtags. 그리고 김정규 한 Cutback ulture 연준영. 기아 변성! 오오ري thoroughly! 그리고 아반도가 이거를 처지했어요. 자여투 승급량 100% 자여투 승급량 100% 1쿼터이면 블럭촛이 4개입니다 하겠습니다 알반도 잡자마자 던집니다 오오오 알바노가 프리머스헌텍 프리머스 빔 뭐브 아여헌 빠르면 또 보건스를 해야 돼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죠 알바노 밀고 돌강 스펙 미션 득점 최준형 리버텔 좋았어요 XB하고 있습니다 프리먼의 스크린 그대로 미드레인지 들어갑니다 주경민 베이스라인 점퍼 아 좋았어요 외곽 주경민 미스매치 주경민 리버텔 박재훈 정준헌 다시 멀로에게 어려운 자체 37대 37 다시 10점 차 강상재 밀고 들어갔습니다 오른손 레이언 대움때는 박주은 선수가 슛 던지기 전에 움직이거든요 강상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범핑 이후에 티슛 한승의 스크린 아반도 풀업 점퍼 틀어납니다 남은 시간은 1분 44초 알바노 이동하면서 쏩니다 2점 여기서 놓쳤어요 수비성호 DB 그리고 인두리가 띕니다 최송흥 오올 스페맨 외곽 박재훈 킥아웃 퇴출 샷 스페맨 알바노 미스매치 다시 스위치 인사앤네 오옹 압구와 함께 오늘 경기 3쿼터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찼어요 스펠맨 드라이브인 아 좋았어요 아 수빈 선거 KGC 그리고 아반도가 뜹니다 아반도 다바이클랍시 엔트봉 아 또 리바운드에요 그리고 이번엔 다바이클랍시 아 네 자 이번에 빠른 공격을 디비가 가져갑니다 엔트봉 아 찼어요 뒤조리 잘라들어왔는데요 깃땅 스펠맨 문성권 잘라들어갑니다 다시 B쪽으로 오세게 점퍼 볼 마스크 쓰시면 에드란데스 멀어지면서 3점 차까지 다시 추격하고 있습니다 캐치인 샷 문성권 넘었어요 1대2매시업 에드란데스 플러스쇼 변준영 미스매치 스텝백 패스선택 오세게 오세게 홉샷 이제 잡전타임이 후위에 디비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주경민 수비를 부져버립니다 빠르게 패스를 전개합니다 벤춘 후위에 레이어 만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믿어놨습니다 사이즈 미스매치를 살려보고 있습니다 스팸에 셔클하고 추완조 스펜인 오버 그렇죠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주경민 선수가 다시 들어와있는 디비입니다 다시 한번 오오 어 아 좋았어요 지금 아, 또 리바운드죠? 아, 또 리바운드죠? 아, 또 리바운드죠? 아, 네, 지금은 빠르죠? 오우 Marine 와우 아카라리오 이번엔 알바노 강상제 왕오프 실패! 디비의 리드 그리고 스텝백 변준영 공공룡의 바운드 지금 몇 개입니까? 두 개발빈 찬스죠? 반대평, 디플렉션 에드란드 오오오오! 미스매치 변준영 변준영 춤을 춥니다 이번엔 강상제 파운드 알바노 알바노 스텝백 3점! 리바운드 남의 시간 14초 반칙 아 지금 강세는 선수 반대편 두경미 덥샷! 두경미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알바운드 승리는 안약케이쥬 시간 2연패 2연패